광역의회별로 의원 정수만큼 정책자문 인력을 두자는 법안이 찬반 논란 속에 재논의될 전망입니다.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이후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췄습니다. 이 법안을 두고 여당 지도부가 예산 부담이 상당한데다 현행 지방의회 제도 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여야 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